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멋과 어리 담긴 한복을 좋아하는 창가 번호 11번 조애상입니다. 한복은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도록 담고 싶은 마음, 결혼하는 아들, 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앞장서는 대한민국 대표가 되어 한 땀 한 땀 정성껏 자수를 놓듯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참가 번호 11번 조애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